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의 공로를 기리는 최고의 축제!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오는 3월 24일 오후 5시 고향아람두리 아람극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제1회 최희준 2회 임이자 3회 베티김 4회 남보원 5회 코리아나 6회 현인 7회 한익평 8회 송해 9회 김희갑 10회 배상용 11회 김상희 12회 이상해 13회 김인배 14회 최희준 15회 서른도 16회 이용시 17회 금사양 18회 양인자 19회 남일회 20회 정원 21회 김수희 22회 이마룡 23회 윤복희 24회 이덕화에 이어 올해 최고 영예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는 3월 24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펼쳐지는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본 시상식은 고향시, 재단법인 고향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고향치회,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DK크리에이션, 구속사 운동펀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함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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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